횡성군이 오는 22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군소음법 재정 촉구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정부 공동결의문에 서명합니다. 지난 7월 군소음법 재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가입한 횡성군은 지지부진한 군소음법의 조속 재정을 촉구하고 타 지자체와 연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 오는 22일 회의에는 충남지사와 경상북도지사, 광주시장, 대구시장 등 전국 30개 단체들 참석할 예정이며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국방부, 환경부 등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